오늘 뭐 몇십 년 만에 별똥별 떨어지는 날이래. 별똥별? 응. 아니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.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. 잘했지? 잘했어. 잘했어. 내가 되게 이기력인 건지 모르겠는데. 애 낳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. 아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. 결혼상을 하자니. 너도 잘 알겠지만 뭐 싸울 일이 한두 개냐. 아 왜 그래?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러웠다고. 됐어. 싸운,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. 서로를 괴롭게 했던 거 같아. 너 그 육아 학원인가 그거 한다고 몸매 변한가 봐 애기 안 갖는 거 아니야? 그런다고 애는 안 갖는 거야. 애기는. 아직 뭐 저희. 노력, 노력 중이에요. 내려갑니다. 내쉬면서. 너무 사랑해. 너무 사랑해. 고마워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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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